증선이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암 NDA 카드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상당히 숨겨두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6월 3월 24일이니까 6일 정도 남은 상태고 이 소식이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나서 되든 아니면 그 전이든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든 관계없이 여기서 이제 그런 소식이 이 원절에서 만약에 NDA 승인에 관한 그런 부분을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 시키겠죠. 횡보를 좀 시키는 흐름이 좀 전개가 되다가 NDA 소식이 만약에 나왔다.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NDA 소식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행보를 한 한 달 정도 하다가 수직 상승했죠. 이게 지금 HLB가 NDA, 위암 NDA 승인 신청이라는 그런 부분이 전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데이터 수집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빠르게 지금 잘 된다는 가정으로 좀 본다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이 되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손에 쥐고 있다 진영 회장이 얼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카드를 내밀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게 좀 바래고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가 증선이 소식이 나오죠. 그런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에 이제 만약에 쥐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안 내려갈 겁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매집을 한 세력들이 요만큼이다. 일단은 1차 상승이 요만큼이다 하고 그 다음에 좀 내릴 수 있겠죠. 그건 말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내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정선이가 열리게 된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조사 소식이 검찰로 넘어간다. 이 소식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한 번은 출렁이 아니라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로 넘어간다 그러면 말이 왜 검찰 딱 돼 있으면 겁이 나게 돼 있죠. 그것까지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잘못한 건 없는 상태니까 크게 뭐 잘못한 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황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한 번 출렁 한다고 하더라도 회복 속도는 좀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간다면 그 언젤에서 이제 이 언젤에서 계속 좀 흘러가는 아주 심심한 흐름이 나오겠죠. 지금 작년 1년 동안에 이런 흘러간 흐름처럼 아주 심심한 흐름이 좀 나오다가 이벤트 한 번 나오면 이렇게 좀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첫 번째 케이스고 그 다음에는 이제 NDA 위암 NDA 승인 신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손에 이제 얼추 쥐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매집이 끝난 상태죠. 이 메이저들이 매집이 끝났다고 과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타고 계속 흘러가겠죠. 불확실성 타고 흘러가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다가 증선이 부분이 마무리 되었다. 마무리 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그 언저리라도 아무튼 위암에 대한 승인 신청 소식이 데이터가 수집 완료되었다. 그러고 이제 승인 신청하러 간다. 이 소식만 나와 버린다 그러면 얘는 그냥 위로 치겠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암 부분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약이 나오는 부분이 뒤로 많이 밀리지 않는 거죠. 뒤로 많이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HF의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결국은 위암 NDA 승인 신청이 언제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간암하고 이거 다 좋습니다. 약은 진짜니까 아주 좋은데 이 간암을 지금 바라보기에는 파이프라인이죠. 지금 파이프라인에서 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상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 가지고 주가를 끌어 올리기에는 명분이 좀 너무 작죠. 명분이 좀 작다고 봐야 됩니다. 시총이 이제 아주 작은 구멍가게 같은 회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관계없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HF는 그런 규모의 기업이 아니죠. 시총이 지금 이제 4조가 넘어가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다 생명가하고 다 하면은 꽤 크죠.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시총이 무거운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치만 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위암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또는 그 대신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위암 소식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간암의 진행사항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 때문에라도 주가는 크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은 1년 6개월 동안에 횡보를 했는데 이런 시간이 위암 부분이 이제 신청 소식이 또 아주 오래 만약에 지연이 된다 그러면 이 또 긴 시간 동안에 횡보하는 아주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시총이 아주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가지고 그리고 항서제약에서 완전간에 나왔다. 이제 이 소식으로는 상당히 식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죠. 시장은 지금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완전간에 소식이 나왔지만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않죠. 주가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위암에 대한 승인 신청 소식 이 소식을 회사에서 손에 쥐고 있느냐, 쥐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최대 HLB 주가 흐름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빠르게 불확실성을 뛰어넘어야 될 부분은 결과적으로 일단 증선입니다. 증선이가 빨리 열려버려서 거기서 뭐 검찰로 가든 아니면 무혐의 받아버리든 그게 빨리 해소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혐의가 나온다 그러면 그 무혐의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무상증자까지 했고 괜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려서 했는데 그 봐라 무혐이지 하고 이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부분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올해 HLB 주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 흐름을 타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하면은 NDA 승인 신청 소식이 결국은 키포인트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이 정도 시청을 파이프라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올리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제 5월달 정도가 되면은 또 공매도가 제기되죠. 그걸 계속 막아야 되는데 공매도 놈들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이제 또 괴롭히겠죠. 아마 또 괴롭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위암 NDA 승인 신청하는 부분 데이터 수집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NDA 승인 신청 소식이 좀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소식만 나온다 그러면 얘는 뭐 그냥 올라갑니다. 그 소식만 나온다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이죠. 올해부터. 근데 그 소식이 올해 또 아주 질질 끌리게 된다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재밌는 흐름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빠르게 잘 좀 해서 그런 소식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소식이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시간이 조금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게 이제 마무리 되고 하고 가남이 그래도 대신에 주가를 어느 정도 떠받칠 수 있는 부분은 가남이라는 파이프라인이죠. 선낭암도 있고 가남도 있기 때문에 교모세포증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주가의 흐름을 좀 하반경직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1년 반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시원한 상승 흐름을 좀 바라고 있죠. 전부 다 바라고 있기 때문에 좀 회사 측에서 이런 부분 보답을 좀 해주기를 아주 빠르게 보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obody left